엄마 릴렉스 내가 그랬잖아 엄마를 사랑한다고 그 누구보다 더 지금도 그래 그래서 봐주는 거야 네가 날 봐줘? 네가 날? 내 사랑을 갈증내고 시 고모였을 때도 끝내 엄마라고 부르던 과연 화경인 어디 간 거지? 그만해 핏줄이 뭐가 중요하냐고 같이 산 세월이 더 중요하다고 제발 살려놔라고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던 화경인 지금 어딨니? 그만하라고 그 화경인 죽었어 엄마가 날 버리는 순간 날 벌레 취급하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이제 난 못할 게 없어 지금보다 더 한 짓도 할 거야 엄마를 버릴 수도 있어 아니 이미 버렸어 네가 분명히 회장님을 쓰러트린 거 그렇지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집 앞 CCTV며 브러치까지 내가 신이야? 회장님 심장까지 내가 멈추게 했다는 거야? 엄마가 봤어? 아님 증거라도 있냐고 뭐? 그 방에 브러치가 떨어졌다는 게 뭐 미성가 앞으로 차를 끌고 왔다는 게 뭐 그게 증거야? 오연희 회장 대행님 당신은 나 신하경 상대가 못 돼 웬일이지? 당신이 내 방에 일 다 오고 가짜들 탓에 머리가 짖근짖근거려 유언정 하나 믿고 까불어도 너무 까불더군 회장님 쓰러지신 것도 분명 화경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 만일 있다면 어떻게 할 거지? 어떡하긴 혼내줘야지 제대로 확실한 증거 누가 갖고 있는지는 알지 그게 누구지? 그게 누구지? 아멘